전북 익산 진짜 고구마빵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 산지직발송 전북 익산 진짜 고구마빵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입니다.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 판매 접수의를 해주셨습니다. 전북 익산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겉은 쫄깃쫄깃하고 속은 촉촉한 진짜 고구마빵입니다. 진짜를 붙일 정도로 고구마와 빼닮은 빵은 익산 진짜 고구마빵입니다. 100% 고구마 앙금. 많이 달지 않고 부드러운 맛. 진짜 고구마빵은 익산 지역에서 달한 찹쌀과 고구마만 이용합니다. 쫄깃한 빵 속에는 촉촉한 고구마가 가득 들어있고, 겉에 붉은 가루는 자색 고구마 분말입니다. 헬섭 인증까지 받아 믿고 먹을 수 있는 영양 간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승진 선물, 어린이집 간식 등 단체 주문 환영합니다. 판매 가격, 전북 익산 진짜 고구마빵 10개 한 상자, 16,000원 택배비 4,000원 추가, 3박스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산지직 발송 전북 익산 진짜 고구마빵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